오늘 아침도 잔뜩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잠시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중북부 지방에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흐리기만 한데요.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5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남해가 24도, 양산과 울산이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비가 오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쾌청하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